2번째 게임 2번째 게임 3번째 게임 3번째 게임 3번째 게임 개서문 앞에서 찍은거 포샵 치줌 그거 나 내 뭐 비율같은거는 포샵하지 않았어 전체적인 그 색감만 주르겠지 약간 인생샷이죠 인스타에 내가 원래 내가 굉장히 좀 사진에 한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말년 때 이제 사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카메라 이것저것 알아보고 사진 찍는 책 이거 알아본 다음에 막 공부하고 그랬어 사진 찍는 구조 막 이런거 나오자마자 여행가가지고 사진 진짜 많이 찍었는데 또 이것도 이제 집에서 방송하면서 게임하니까 나갈 일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지더라구요 인스타 보시면은 제가 좀 그래도 사진 나름 느낌있게 많이 찍었어 보정도 하고 어 이게 군대 말년에는 이제 막 다들 똑같애 나가서 이제 뭐해야되지 뭐할까 하고싶은게 되게 많아 그때도 나도 말년 때 생각이 되게 많았지 나가서 뭐할까 일단은 여행부터 가고 여행가는게 사진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사진 배우고 나가서 그래도 내가 게임해온게 있으니깐 방송이라도 할까 이게 내가 원래는 스타투를 다시 할 생각은 없었어 근데 방송에 대한 욕심은 있었어 방송이랑 유튜브 쪽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제 그 나머지 관심들은 이제 뭐 이제 저 물 건너가지고 또 여전히 지금 스타투랑 방송만 하고 있네 흑역사 많으면 인스타에? 난 전혀 그거 흑사로 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 감성을 이제 글과 사진으로 표현한거에요 그리고 인스타는 원래 그런 곳이야 오늘 이거 와우에요 난 당당해 부끄럽지 않아 저거 아악 미야돼 아이 죽어라 오늘 와우 뭐 잡을건 없고 새로 생긴 인단 거기 좀 볼거에요 휘바맨 언제야? 저거쯤 내내 했는데 또 할거에요 근데 휘바맨은 뭐 틈틈이 할거야 재밌어 일단 내일은 근데 스타원 좀 오랜만에 합시다 룰렛이 쌓아놓은게 있어가지고 저때도 할거에요 하나씩 깔거에요 걱정마세요 하나씩 깔거에요 일단 저땐 딱 죽은게 한개던데 산복도 힘든데 죽어가니까 거의 뭐 빈현이 올거 같은데 뭐 스타원 레더 맛 같다고? 해보시고 오랜만에 내일 한번 해보시고 이게 나는 솔직히 스타원을 안하는지 되게 모르겠거든 다 까먹었어 근데 아는 스트리머분들은 스타투보다는 스타원을 배우고싶어 해 그래가지고 스타원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많이 와 스타투보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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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도 파이전있어 오케이 한마디 잡았고 야 파일런 쉬어봐라 뭐하냐? 절대 안 당황하겠다 의조손에 여기다 다 뿌렸을 것 같은데? 아 자 아 아 아 그치 이번판 나 토르 뽑고싶어요 항상 토르한테 뭐 기대감은 줘도 뭐 기대에 보담은 못하지만 한번 써보자 토르 이게 내가 볼 때 대격변 되면은 엄청 좋아지긴 할거야 토르가 미리 한번 써보자 야 절대 지금 뭐 절대 머협은 당하지 않겠다 아직도 추적사를 여기다 배치해놨어요 이쯤 되면은 전진 배치해가지고 여기서 와리가리 할만도 한데 나 절대 안당할거야 이 생각이야 얘는 무조건 수비 천러시가 다 밟혀놓고 천러시가 다 밟혀놓고 저 강물치대 막상 다 밟혀놓고 다 밟혀놓고 도착할게 다 밟혀놓고 다 밟혀놓고 다 밟혀놓고 지금은 단배 4명도 왜 쓸데없이 많을 것 같다... 이 정도 있어야 하는데 버텨 버텨 안 뽑아 이번 파 코르 해방선 바이킹으로 간다 이제 해병 좀 버려주자 필요없어 이제 상대가 머협이냐고 아니요 뭔지 모르는데 토해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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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크라이 넘어가냐 데이트도 있는데 털를 더 메주고 야야야 지금 드릴 되면 위험해 상업 됐거든 다시 UC 조정 아 아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무조함으로 아 러쉬를 갈 수가 없네 어 어 유가 터져가지고 지금 야 좋아 화들짝 놀래가지고 도망가죠 캐리어 캐리어 저 박물지대는 모두 채취했어 컵 업그레이드 끝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아 아 아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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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자구 좋아 하자구 좋아 하자구 좋아 하자구 나 무제는 한번 좀 시원하게 싸우고 싶거든 그만 나대라 진짜 여기를 먹어야겠다 여기를 먹어야겠다 여기를 이렇게 구어야겠다 너무 답답해 지금 여기 풀차래가 ㄷㄷ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날들어 질거야 광렉에 고갈됐어 베스팅 가멸찬이 고갈됐어 야야야 다시 후수 좀 모아보자 소드 오케이 좋았어 야 바이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쓰읍 자 애도 후수 좀 모아 러쉬 못가 멀어가지고 어디 갈수도 없어 그냥 버텨서 반 그어야 돼 그냥 이가와 해야돼 야 겁나 좀 세긴 하다 좋아 야 세긴 해 좋아 야 안 무서워 한번만 돼 안 무서워 안 무서워 프로 이제 쌓이만큼 쌓였어 잠깐만 여기 비었잖아 야 여기 탱크 좀 갖다 놔 여기로 오면 어떡하냐 올라와봐 돌아와봐 돌아와봐 야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나 화력 겁났어 지금 지상삼삼패서 포스가 지금 갈피를 못잡고있어 포스가 지금 뭐여야되냐면은 분절기 뽑아야돼 분절기 뽑아서 살꽂이 싸움해야돼 똑같이 뭐 안하냐? 지금 뭐 뽑아야될지 모르고있는거 같은데 폭풍암 뽑아야지 의미가 없는데 얘는 여기저기 치면서 한군데 뭐 여러군데 치다거나 한군데 뿐이겠지 이 생각으로 계속 두덕이는거같이야 어림도 없지 해방서 다 배치해놨어 아 야 슬슬 이걸로 던져좀가자 여기있다 하하 하하 나이스 너 다시 여기 나에게 넘쳐 던져해주고 다시 저쪽으로 다시 저쪽으로 다시 저쪽으로 해방성 좀 줄었으니까 해방성 더 추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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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이리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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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타고야니 걸리면 그냥 뒤지는거야 ㄷㄷ 와봐 와봐 야 이제 밥 먹었다 정확히 밥 먹었다 와봐 와봐 200이긴 한데 러시 가기 애매해 이걸로 먹어서 가볼까 이거 한번 먹혀버리면 거기서 끝난단 말이야 핵을 미리 6개 더 지워두자 잠깐만 이거 맞는데 빼야돼 병력을 잡아줄게 없어 연락할게 네 기타 전혀 5개 더 지워두자 대단할게 터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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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입 타입 터뜨린 outer 아 걔 늦어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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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나는 토르가 지금 뭐 그 공속 빨라지게 해주는게 아니라 이송만 조금 빠르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거 말고 내가 별로 불만이 없어 토르라틴 이송 늦으면 가장 큰 문제야 너무 느려 이 정도로 큰게 빠르다 놓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야 가자 가자 아이 나 도참기다 내가 한방 갈게요 소모전 가자 먹을만큼 먹었다 이제 제법 솔직히 이제 소모전 해줘도 돼 야 나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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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